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휘파람 불어봐야 소용이 없으시고 그 원탁 가면은 저걸로 돈으로 갖다가 기억 하나 올려주죠?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겠노라 이거 완전 럭키피키잖아 갑자기 병사가 나에게 뛰어온다고? 이거 완전 럭키피키잖아 럭키피키잖아 너희들 너희들 너무 좋아 저기 가야되는데 새우한테 태워달라 그래야 되나? 핏이 연결되지? 오 잠깐만 이거 되나? 럭키피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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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센스 사용중의 PC 게임인데 풀스에서 이식되거나 그런 게임이면 진동 진동 다 되죠 다 돼? 소니가 옛날에는 약간 자기들만의 그런 규격같은걸 만들어서 팔아먹는게 돈이 쏠쏠했어서 좀 그걸 많이 그런짓을 많이 했는데 얘는 좀 나이 먹어가지고 그전에 했던거 풀스클라우드에 있지 근데 내가 엔딩다보고서 2회차 하기를 눌러버려가지고 목들이 존나 쎄지고 두 그냥 하여튼 그냥 두배가 됐어 그래서 아우씨 그냥 아까맛 처음부터 하자 이러고서 처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끼어 안개가 뿜 그러니까 равно 광고 쉐잇 아니 장마인데 왜 여기서 흠 길 따라서 쭉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한참, 한참, 한참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들 배워 철저실 때 헤어지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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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다 이거 어젠가 잠깐만 아 여기에 아 저 아래로 내려갔으면 딱 있었는데 아니 누가 지도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곰돌이프는 저작권 없어지자마자 영화에다가 쓰던데 오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양이나 키우면서 살면 안되나? 굳이 맨날 전투를 해야되나? 조심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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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Sef 오케이 하이구 오후 나오시스님 서로 인사하는 것 같고 제가 가타부타 할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사하는 것 같아서 경고 한번 드립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방송을 처음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누구님 어서오세요 이러고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있고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픈데도 이번엔 괜찮으세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무리에 끼지 못한 사람은 방관하고 있다가 뭐야 이 방은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팬하고 구독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방인가 봐요 뭐지 별로네 방송이랑 막 흐름에 전혀 상관없는 대화 자기들끼리 하고 있네 뭐하는 방이지 내가 지금 거의 한 2주동안 본 상태에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콕 피킹해서 인사하고 그러지마 뭐 물어보고 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오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괜찮은데 억지로 그 사람 불러 세워서 인사하지 말라고 그냥 침묵해도 되는데 그게 막 지나가는 말로 누구쯔 지칭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대 막 그냥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불러서 앞에 세워놓으니까 어 수갑절담마님 안녕하세요 수갑절담마님 수갑절담마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저 아는 척하지? 혹은 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쥐들끼리 인사하고 있어 무섭지 내가 그 기분이야 무서워 뭐야 데미지 하나도 안들어가네 개띠용 그.. 으... 그... 그... 뭐예요 이건... 저거! ptsd 까지 말타고서 사냥하는거 너무 쉬운데 나는 이거 언제 키우냐 누가 자꾸 날 부르는거야 위에 있나 뭐해? 중신나가? 뭘 대접할거냐고 뭘 대접할거냐고 네네들었으면은 바로 밀어주겠 아니 칼들고 있으면서 뭐하는게 이거 뭐 의미가 없어 회뿌리나 들고 시야나 밝히는게 훨씬 나은거 같아 저 괴물 뭐야 에드와 에델가님 감사합니다 왔나 OMG MICKEY 저 원래 눈이 저렇게 노랗게 빛날 때 앞에 칼로 강공이나 하면은 갑자기 푸샤악 하면서 한방에 원래 죽이고 그랬는데 저거 잘 안돼 이상해 보이면 아군이란 증거야? 스텔스기? 마라카 오! 나이스 이러면은 피 많이 차지 잠만 쉬기 전에 이것 좀 다 셉시다 눈알 좀 와 2000 아 아 익혀야 돼 이거 생명력을 좀 찍어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있었던건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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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너무 쉬워졌다 근데 글력 올려서 뭐하지? 어디다 쓰지? 쩝쩝쩝 쩝쩝쩝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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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취소 해달라고요? 왜? 경고 취소가 어딨어? 경고 쩝쩝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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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지라 이C 야 말타는거 방해하지마 아 왜 두개나 쳐먹었어 아 다시 피통 좀 에반데 하나저나 이러면 안되는데 다시 와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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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속지팡이는 강화가 안되네 다시 와야될 듯 다시 와야될 듯 다시 와야될 듯 다시 와야될 듯 쯧 야려 메모리 스톤이 있어야 늘어난다고? 그게 진짜예요? 야려 괴물아저씨들 도와주세요 이들끼리 싸우세요 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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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제가 크네 만화가 너무 모자른데 고드립 병사의 각반 아 이거 세세하게 쥐새끼 마냥 쥐새끼도 다 이걸로 잡으려니까 조금 돌다보면은 블루 쥐새끼 잡아주겠지 오 마이 갓 나 뒤진다 이거 다 생겨둬 다 생겨둬 큰일났네 피가 너무 모자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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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을 광역기보 가져가야되겠다 웬만하면 안맞고 사실 보스만 잡고 가면 되니까 얘네 안때려도 상관없지않나 아이씨 마법 아이씨 마법 아이씨 마법 아이씨 마법 좀데빨리바리네 좀데빨리바리네 저 기사 따라오는거 봐 오우 여기는 오는게 아니었네 이게 뭐죠? 왜?? 나니가 좀 찾아뵈라 뭐.. 데스파... 그.. 뭐..? 너가 멈 fait 아니 저 쥐같은거 잡으려면 너무 마나가 많이 들어서 못잡겠어 근데 저 쥐 잡아야되나? 터뜨려 볼까? 지들끼리 쥐고 난리 났는데 터뜨려 볼까? 터뜨려 볼까? 터뜨려 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황금 종자를 하나 들어가 볼까? 황금 종자가... 황금 종자가 없다? 이 맵에 황금 종자가 별로 없네? 잠깐만요, 님들? 어? 여기 앞쪽에 두 개나 있는데? 황금 종자가... 이쪽으로... 이쪽 입구쪽에 위아래로 하나씩 있는데? 폭풍 언덕의 집에 하나 있고? 저 아래 하나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 왜 황금 종자가 두 개라고 나오지? 하난디? 오잉? 이 집 뒤에 있나? 아니면 벌써 주웠나? 하하... 여기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으로 꺾이는 데에 황금 종자가 하나 있거든? 그리고 그 위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 있고? 늪지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황금 종자가 그거예요. 그... 성배병, 물약... 약병 늘리는거... 지금... 마라 포션이 계속 모자르기 때문에... 자... 도로 쪽으로 나와서... 도로 타고 쭉 내려가서... 아... 여보 이거 안 통하잖아... 미친 도망쳐... 사람 살려! 그렇지... 여기 하나 있고... 무시하고 가면 돼! 그리고 길 따라 또 쭉 가다가... 저 다리 안 건너고... 여기서 유턴을 세려가지고... 고우룡이야... 용 하나도 못 잡았죠? 지금... 완전 초반이죠? 지금 거의... 고우룡... 오... 뭐야? 하... 하... 뭐... 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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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라... 이 까마구 새끼들아... 하... 게임은 참 좋은게... 그냥... 내가... 니네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쩔건데... 알바노야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꽤 짭짤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위치가 어딘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아니면은... 이름만 알려주시면 제가 맵 들고 있어서... 잡질... 허이! 야... 이거 마술사의 도시를 깨는 것도 진짜... 즐겨... 잘하면 이거 죽을지도... 하... 하... 지금 황금 종자 먹으러 왔죠 지금 황금 종자 먹으러 왔죠 어휴... 그레이홀루? 어? 바로 여기네? 어휴... 피통은 진짜 큰데 엄청 공격도 안하고 그냥 맞아만 준다 이거죠? 피통은... 록이 피통이 진짜 나이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 있는데? 여기다 그레이홀루이 쟤 봤자 자고 있는 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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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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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피토이거 뭐야? 못잡아 아멘 어두워가지고 룩이 안보여 아우 존네 싱그럽게 생각해 흠 흠 흠 흠 흠 음 남쪽을 먼저 가자 여기는 아직 못 깰 것 같고 음 공약이 아니라 맵을 켜놨어요 맵 음 지금 레벨이 안되는 레벨이 안되는 곳에서 싸우면 이렇게 극손해라 좋은 아침입니다 아 잘못해서 영약받았다 아 잘못해서 영약받았다 뭐에다 맞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서있네 지금이라도 오세요 마술사의 세계로 한상의 나라로 오세요 한큐에 경험치 삼천이 벌리는 곳 칼들고 쇼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진짜 마법사 지향 게임이야 그냥 아 아 씨바 아 아 오우씨 쟤 왜이렇게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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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좋지 울고 있는 얼라가 하나 있는데 가레쾌가 뭐예요 오오오오 오오오 그 처음 만나는 애 걔가 모순 퀘스트를 주는데요 랜드님 옛날에 2년전에 다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어디다 쏠건 모구인으로 갈 수 있는 미션을 줘? 모구인으로 갈 수 있는 미션을 줘요 모구인으로 갈 수 있는 미션을 줘요 tiper vagyis 지팡이 한 대짜리가 왜 자꾸 클리크가 왼쪽으로 끼울어 있어 존나 백면발해가 백면발해한테 그러면 그냥 가서 말걸면 되요? 라인이 있어서 조금 따라가야 해요? 아 고드윈을 잡아야 해? 고드릭 이 아빠 괴물됐잖아 영체는 빼버리자 쓰지도 않는거 장비 껴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기만 하지 말레니아 왜 쩔어? 장비 껴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궁금한게 왜 저 눈깔 노랗게 됐을때 왜 칼이 안들어갈까요? 보조칼로 해도 안들어가고 그냥 칼로 해도 안들어가고 존나 그냥 안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로빌. 개빡침 진짜. 봐봐. 제가 여기다가 칼을 한번 써볼께요. 봐봐. 아, 드레, 드레였다 뭔가 뇨마리 왜 안되냐는거지 이해할수없어 칼을 단검을 왼손에 들고 있어도 치명타 원래 나가놔야 님들 아니면 무조건 오른손에 들어야 되나요 오른손에 해도 안돼 우클릭 공격으로 했는데도 안돼 그래서 너무 불편해 미 러시아 금융제재 시작 중러간 대부분의 은행송금을 막았고 기업들 또한 대금 결제 불가로 러시아와 거래 중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미국이 일본의 기름을 막고 진주만 폭격을 당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이네 눈깔 왜이래 이거 눈깔 똑바로 안 떠? 삼촌 눈깔 똑바로 떠 나 이동네 보안관이야 눈깔 착하게 뜨고 다녀 웬너머 쥐새끼들이 이렇게 에드닝은 진짜 맵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걸어다니는 이런 재미들이 있어 분위기도 좋고 그러다가 뭐 상징적인 무슨 건물이나 아니면은 장소 나타나면은 그 근처에 뭐 특별한 애들이 있으니까 잡으면 되고 약간 일자식 구성이 아니라 그냥 진짜 오픈월드 같은 느낌 옛날에 다크 소울이나 소울류들은 진짜 완전 그냥 일자식 구성이었잖아요 그냥 앞으로만 가야되고 사실 안녕하세요 뭐 하나 그냥 이 새끼가 왜 뒤로 안가지나 했네 어? 아트리아 잎 저거 100원짜리 인데? 잠깐만 저 왕 쥐는... 아멘 너무 맛있고 미친불 뭐야 미친불 성배 물방울이다 요 냥 이거 피 느는 양 늘어나는 거 아닌가 먹으면 피차는 양 세례교의 위쪽으로 정 위쪽으로 아니 이쪽에 그게 있는데 뛰어내리면 죽을려나 오 이거 뭐야 재밌는 맵 저거 자는거에요? 바로 여기야 나의 화토뿔 로리타의 대궁이 활이라고요? 이름이 좀 여기에는 황금종자가 없나? 저 안쪽에 하나 있네 소스들 많은데? 100대 먼저 찍냐고요? 지금 한 40인가요? 호드릭 지금 사실 깰 수 있는데 하 하 아 100렙부터 디엣인가요? 되게 레벨 디자인을 이쁘게 잘했어 계속 스키스키 하면서 속삭이는건 뭐때문에 그런거냐구요? 제가 그런적이 없으니깐 아마 님 조윤병이겠죠? 저는 아니에요 스키스키 안했네 물약 차는 소리? 음 물려고 그랬어야지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후딱후딱 레벌업할게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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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 목표 주가 10만에서 12만으로 상향 조정 근데 어저께 1.2% 음봉? 왜 죽어? 아이씨 스키스키 거린다고? 몰라 나 못들었는데 스키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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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방금 이소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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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먹는 소리 오 쉿 조연병 취소입니다 이젠 저도 스키로 들리네요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저 병원 전화 번호 알아보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저 병원 전화 번호 저 병원 전화 범위가 저 병원 전화 범위가 저 병원 전화 범위가 아인 여왕의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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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JR 아인 여왕의 지팡이 아인 여왕의 지팡이 아인 여왕의 지팡어요 엘덕브레임 접목 고드릭스 오드릭스 고드릭스 아닌데? 멀리 히트 음 되게 무거워 옷을 좀 버려야 되겠다 옷을 좀 벗을게요 근데 옷 벗으면 한방 컷일걸 데미지는 좀 덜 들어오는데 쟤 음 아 이 도끼 때문에 그랬네 도끼가 졸라 무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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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문제 바로 깔기면은 좀빵 이 새끼야 아야 엇박자 저거 죽이고 싶어 넌 기다려 내가 너는 내가 기다려봐 영체 소환해야지 이거 안돼 나 이런거 치사해서 안할라 그랬는데 안되겠다 문 앞에 마술사가 있다고요? 어디? 나는 이런 뭐 협력자 소환하고 이래가지고 게임하는거 진짜 별로 아니 이렇게 할거면 씨바 뭐하러 키웠어 안그래? 나 진짜 저건 좀 아니라고 나 쓰라고 있는거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 저렇게 게임 할거면 이 게임 안하지 컷 밀키트 컷 아 난 치사해서 저런거 안할라 아 난 치사해서 저런거 안할라 아 난 치사해서 저런거 안할라 아니 혼자 내려 찍어도 대체 이 씨바 하루속히 들고 뭐 언제 언제 찍냐고 아 진짜 치사해서 저런거 안할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초 안에 안 때리면 끝이에요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빨리해 빨리해 예 하아 진기 정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냅다 달리라고? 잠만 이게 무슨 무슨 마법이야 이게 산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문 열어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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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Err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니네가 뭐 어쩔건데 내가 이 불에서 쉬겠다는데 중면도를 봐요 이렇게 고드릭 내 이놈 고드릭 밥이잖아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안 어려웠던걸로 기억하는데 중면도를 봐주셨는데 중면도를 봐주셨는데 편시한다 편시한다 용된다 용된다 타협 없음 decimal 비록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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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킬 스킬 잡았잖아! 아! 잡았잖아! 잡았잖아! 원특 클릭 내 이씨! 아, 자본판정이야? 아이 참... 아, 이를 대면 5th 아름다운다! 마 animal 갔면 끝! 하나도 encourage... 기타 시호들 алار이밍 가면 새로 unless 오늘ità 다시 자유롭게 기댑 우然 Lunrie 차례를 타고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존목의 고드리가 빨리 죽어. 피통점 찍어주고. 초반에 슈퍼 지령맨으로 키웠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백년 발에 만난 다음에. 네. 네. 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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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내검사.. 발을 처음에 죽였으면 이거 못했겠네? 무드릭 못 열었겠네 그죠? 오.. 해마고하이.. 어우 손가락에 털 봐.. 오우.. 리에니에가 누구에요? 리에인가? 리에니에이의 문안마을 서쪽 장미교회까지 오십시오.. 리에니에이의 문안마을 서쪽 장미교회까지 오십시오.. 리에니에이의 문안마을 서서풀고 뭐라는 말이야, 뭐라고 하는지 어이거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하하 나를 가끄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그룹 어디서 되었나? 내가 어머나 그룹 거듭 그 이 심지어 슬로그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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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이 풀려 문지이가 뭐 파네 세다리 저림 세스타스 주먹 타격 주먹 타격? 주먹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버클러? 버클러 왜? 이게 좋은 거에요? 나 못 끼지 않아? 기량이 없어서 못 끼는데 어차피 나 패링 안 해? 안 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이드 해주는 덕분에 좀 쉽네요 아헤이 안 해 못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할 때 안 해요 안 한다 할 때 안 해요 완전 제로부터 옛날에 키워놓은 게 저게 안 돼 가지고 2회차로 넘어가 있어 가지고 개 고통이라 2회차가 더 쉬울 거라고요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2년 전에 키워놓은 거라 기억도 안 나고 하 하 마치 남이 키워놓은 캐릭터 플레이하는 느낌 하나도 재미없고 뭔가 내가 고생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여기 여기가 호수의 리에니이구먼 이제 그... 저기... 저기는 어떻게 가나요? 무드릭은 어떻게... 무드릭이 아니라 그... 저... 무 뭔데... 거기는 어떻게 가나요? 포프스다 마지막 왕이 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역장을 개발하는 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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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에 이 방에 전혀 미사일을 감사드렌들 불을 그나저를 영역하는 이 방에 는 담들 여기서 이제 녹아다 뛰러 갈만한 장소 아까전에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불의 말해줄 래요 이제? 슬슬? 호수로가 호수로가서 약간 남서쪽 교회로 가면 돼 물소리가 나는데 호수는 어차피 물이니까 뛰어내려도 되지 않나? 안 되네? 님들 어디 옷 좀 이쁜거 없나요? 옷 사고 싶다 카리아의 마법 갑옷은 어디서 얻어? 나 영참 속도 왜 이렇게 빨라졌지? 물 묻어가지고 밥을 못먹어? 히히 어 이거 저 지금 풀스에요 음 손맛 좋아 랜턴이다 아 랜턴 좋은데 1800원? 요게 지도인가요? 못떨어요 데미지 왜이래 공장났나? 존나 아픈데? 좋았어 여기서 그 다음에 아 더 가야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 이렇게 역할을 쏘냐? 아 아 아 아 역시 마법사들이라 여기서 벽타고 조금만 더 가야될거 같은데? 아 아 아 이거 맵다 사실 이거 마법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군기병이지 이게 시즈벨 쥐기 좋게 되는데요? 너 그냥 암석한 맛은 안되겠다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소콤 이후로 패드 쓰면서 이쪽 손가락 쓰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다가 위에 십자 버튼 있지 십자 버튼은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중 패드 이렇게 잡고 하고 있어 지금 소콤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2,3 이렇게 하면 킬을 한 번에 4개 였다가 여기서 호수 방향으로 저거? 저기 교회에요? 아 저기 저기 뿔 2개 이렇게 되어있는거 정면에 있는거? 아니면 이거? 탑 위에 있는거? 탑 위에 있는거? 아 그 뿔둑이 있는거하고 저 마법사 교회 사이에 있는거? 여기서 처음으로 용 잡았나 그랬던걸로 기억이 났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용 잡았나 그랬던걸로 기억이 났는데 여기 저 앞에 있는거 디즈니랜드 같이 생깁니? 아니야?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예 그냥 헷갈림없게 지도를 까올게요 잡을 할거 같기도 하노 엉덩이다 점검에 엉덩 엉덩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입에서 저런게 나오냐 수율 좋게 생겼네 그죠 저런 도면은 수율 한 70%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비오는 날 라멜리나 먹지 킹크랩이야 미친 가재 왜 이렇게 많아 사내대장부가 클린파스타 먹어서 되나 사내대장부가 웅골레를 먹어야 새 DAC인데 왜 처음부터 하냐고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어디로 가? 남서쪽에 큰.. 여기? 엘드닝은 저혈압 치료 아니야? 저..저혈당은.. 뭔 소리야? 야! 마법 저거 영창하려면 머리 얼마나 좋아야돼 그지? 이때 당시에 부지기수라고 하는 천재들만이 마법을 배울 수 있었단 말이지? 자.. 우리네 시대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를 하냐? 공부를 많이 하지 머리가 똑똑하지 좋은 회사에 다니지 그럼 어때?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지? 그럼 뭐야 그러면? 거만은 예쁜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상남자겠냐? 혼자서 그 저 텐가 갖고 노는 사람이 상남자겠냐? 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대답할 수 있도록 너 마법사는 진또백이 상남자지 너 지금 마누라마 한 백명 바꿨을텐데 얘 혼자서 개소리를 하냐 야 전사들 아무리 근육 키우고 개 지랄을 해봐야 마법 한번이면은 고추 크기가 4미터가 되는데 어떻게 이길건데 어? 막 마법 한번 쓰면은 정신 가뭄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오르가즘 백배로 느낄텐데 어떻게 어떻게 벗어날건데 이 개같은거 어? 중독이야 중독이야 ㅋ 중독이야 자아 여기인가? 여기 맞아요? 오 쟤 뭐야? 얘 뭐야? 여기! 나 봐도 돼 아! 아! especially you're your own what you don't say you may go made the wisdom oh uh uh huh my doubts the words of the truth no i believe even worse that's the fourth orks the most oh i have a gift for you a means for sir give it to try and if you drive high be short to truck there's no botany 아니 저 뒤에서 덮치는 애는 뭐야 이 미친 개구리 년아 뭐야 뭐하는 새끼야 개구락지 컷 왜 이렇게 쉬운거 침입을 세번 해야된다구요 뭔 소리가 나는데 마법 개족쌍기야 심지어 맨발로 다녀 어떻게 침입하는데요 어디서 침입해요 침입을 세번 해야될 침입을 세번 해야될 침입을 세번 해야될 침입을 세번 해야되메인 아 아니야 없어 스타일로 pvp 안박사 내가 해봤거든 그냥 세대 때리는 것만 있으면 돼 아 들어온 거야 아 이거 복종 멋있는거 아닌데 그냥 제 거진데 이거 psm 구독 돼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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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이씨. 북쪽 어디 가야돼? 뭐 잡아야돼? 알터고원? 오마이갓! 그냥 알터고원 가죠 뭐. 여기 어디인거 같은데. 이거 알터고원 가는거 꼭 일로 가야되나요? 바다, 호수로는 갈 길이 없나? 이쪽으로 올라가면 갈 수 있나? 온성이랑 피로스 요새에서 비부절을 얻어야돼? 온성. 온성이 어디지? 하로스. 우측으로 해서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여행을 떠나는거야? 여행을 떠나는다. 여행을 떠나는다. 여행을 떠나는다. 여행을 떠나는다. 이래. 어쨌든 비부절을 모으는게 힘든가? 몰라. 나는 지금 얘를 빨리 키우고 싶은 생각뿐인데 마일 좀 업그레이드 안되나? 마일 용같은거 못하고 다니나? 이 정도 비바렌자인데? 접목 용도 잡아 죽이는데 안되나? 화염교회들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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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교회의 스킬 화염교회가 화염교회의 스킬 내가 만약에 프룸이었으면은 장사 이렇게 안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냐 나면서 6달부터 존나 팔지 우선 용가죽 뭐 아담한티움 뭐 레이저 뭐 영혼갑옷 뭐야 거북이? 거북이다 거북이다 마술을 배운다 카리아의 대검 우와 오씨 카리아의 대검 뭐시는데 마력 대검을 만들고 밴다 뭐 뭐 Well, heresy is not all thing. You wished to Lord Radaghan came to be soon repented. However, Radaghan taking the mystery as to why and moreover. You wished to she is the great, sadly, and then. In the air, now she the grim, you would do severing a vow. You know a fame when he glimps and does such. What the hell is this? He hit me so I can't die. He got a good one.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오우야 너무 높다 내려가는 길이 있나 잠깐만 오잉? 이 쪽을 돌라고? 아 저 아래인가 보다 이 쪽을 돌라고? 이 쪽을 돌라고? 이 쪽을 돌라고? 오우 쉣 아이고 화살이 무슨 사람 몸만한게 날라오네 아우 좋네 아파드 ... ... 1, 2, 3, 2, 3 Sht 무섭 뭐 바렛같은걸 쏘는데 개같은걸 어 빡세나 어허 맨발이에요 지금 어허 맨발 어허 맨발 어허 맨발 어허 맨발 아따라야 살벌하네 하나 둘 셋 넷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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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허 시원하다 어허 어허 날목이라니 존나 힘들게 만든건데 무슨 아니 누가 보면은 뭐 그냥 뭐 쌤 뭐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할거 아냐 그렇게 말하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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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목이라니 여기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머리를 써가면서 키운건데 초반에 님들 뒤져가면서 지령만 존네꾼 어허 어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애초에 마법사 하는게 좀 게이같고 날먹하는게 같다고? 게이가 뭐 어때서 물론 내가 게이는 아니지만 게이가 뭐 어때서 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 게이가 뭐 어때요? 거짓말이 있잖아 아이고 아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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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hit the fuck. 아, fucking shit. I kiss. I wish. 거기서 왜... 다 됐어, shit.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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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깜짝이야. 여기서 애들이 왜 다 죽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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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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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아이 미친 아니 다 잡았는데 뭔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들어가면 반대쪽으로 나오고 뭐 그런 거 없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억상실증으로 인한... oh shit... 어우 개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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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더 가? 누가 램프 팔았었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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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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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와 있는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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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나?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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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뛰어내리나? 일루 뛰어내리나? 그리고 ok 아 모드스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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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른쪽 나무 쪽으로 dem 2 2 2 3 2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희 맞아? 애들 상태별로 안좋은데? 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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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그냥 야 안죽어 야 안죽어 야 안죽어 야 안죽어 야 안죽어 야 안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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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내가 왜 자꾸 때리고... 저 보스 고드릭이요 고드릭 말고 지금 차분해 없는 것 같은데 나무 잡은대로 가? 여기서... 뒤로 올라가? 야 너 일로 와봐 너요? 그래 이 ㅆ끼야 일로 오라고 야 친구야 너 돈 좀 있냐? 없어요 이따 소리 집어치우고 진짜 없어요 안되겠다 야 야 너 뭐하는거? 친구한테 그러면 돼 안 돼? 뭐 상관이야 이 개 꼰대야 갈 바에요 갈 길 가세요 여긴가 이걸로 올라가는데 진짜 초키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듣네 일로와 인마 일론이다 일로 이거 올리면 쇠스 개 터지겠다 너희들 학교 어디야? 니 학교 어디야? 니놈의 시끼들이 진짜 니놈의 시끼들이 뭐요? 야 저거 한번 다 가볼래요? 잉? 진짜 이 시끼들 말이야 친구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 개 쫄이쥬 야 가방 가져와 아버님 어우 쟤네 좀 봐야 와 양인놈들이 벌써 저런 짓에 쟤네 혼둥이 내 아들내미 아니야? 어 맞는거 같은데 잠시 저거 그냥 가자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아이고 개망했네 왜 옆집에 지은이 아버지가 내 삥땡땅 뭐 모름한테 이야기할 텐데 쫄았어? 뭘 쫄아? 너희 학생들 짭채다 쟤 아ricular 그 망치 어음 에헤 올라가기 힘드네 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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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앞으로 가 아 저 오른쪽 인데 아 c 아 아 보스 잡는거 보다 이게 더 빡쳐 지랄을 떤다 아 여기서 올라가도 된다고 아 절로 아 왜 벗어 아 벗는게 아니라 아이 정말 c 아 병떠 하지마 진짜 개 병신 하지마 진짜 개 병신 아 됐다 어 뭐야 튕겨놔 간짜장 하나로 3 3끼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한 끼 한 끼 부담스럽잖아요 8000원 밖에 안하는 간짜장 하나로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간짜장은 반드시 곱빼기로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로 짬뽕 공부를 꼭 달라고 해줍니다 이러면 준비가 다 된거에요 일반 짜장이 아니라 굳이 간짜장으로 시킨 이유가 소스랑 면을 따로 주잖아요 이게 진짜 개꿀입니다 소스를 부어주기 전에 면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절반만 따로 짜장면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양이 적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래서 곱빼기로 시킨 겁니다 완벽하죠? 이렇게 되면 아침밥은 해결이 됐어요 자 소스가 남았죠? 보관해줍니다 이제 점심은 다들 예상했겠지만 짬뽕을 먹어줄거에요 아침에 남은 짜장면사리에 서비스로 받은 짬뽕 국물을 넣어주면 짬뽕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저녁이 남았습니다 저녁은 우선 햇밤부터 돌려주고 접시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보관해둔게 있죠 먹다 남은 짜장소스 이걸 부어만 주면 짜장밥이 됩니다 아 근데 뭔가 심심하죠 그럴 줄 알고 짜장 먹을 때 계란 사이를 따로 빼둔거에요 이걸 짜장밥에 얹어주면 기똥차죠 햇빵까지 총 9,000원에 하루 3끼를 해먹었습니다 가성비 지렸죠 남자답게 좋아요 한번만 부탁 뭐 저거야 뭐 저렇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날 따라했다고 볼 수 없지 하지만 난 이미 20년 전에 방송에서 저걸 깠다는거 그러니까 내가 원조야 겨드랑이 내려 겨드랑이 내려 이 씨 냄새쓰 나 하나 재밌는거 말해줄까 여러분들 그 침대 위에다가 올리는 저 텐트 있잖아요 그거 대외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하는거를 안 쓰고 있었는데 내가 08년도 겨울에 겨울에 09년도 09년도 초에 그 인터넷 방송할때 텐트라디오라고 해서 뒤에다가 텐트 깔아놓고서 했거든 집안에다가 1인용 텐트 그랬더니 왜 그걸 깔아놨냐 이거 깔아놓으면 따뜻하다 안에 들어가서 자면은 포근하다 전기세도 많이 안 들고 좋다 그 다다음엔가에 바로 제품으로 나오다 그 옛날에는 그런 선구안이 있었는데 씨바 요즘 마이너스안이 생겨가지고 만담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창호씨 아이고 왜 불러요 쌤문씨 아 오늘따라 지렁이는 똑같이 생겼네요 아 대화를 좀 들고 받다가 해야지 그냥 갑자기 다짜고차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아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렇지 그럼 제가 기분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창호씨 아이고 쌤문씨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아 그럼요 얼굴이 그레이한거랑 똑같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막 갖다 붙인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아 이건 다짜고짜 그냥 무슨 공격하는 그냥 뭐였어 또 뭐야 발광구 어 이야기가 좀 흘러가다 이야기가 좀 흘러가다 이야기가 기승전을 좀 안되고 이야기가 좀 두고 아이고 이창호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쌤문씨 안녕하세요 아유 이창호씨 쉬는 날에 뭐하셨어요 아 친구랑 한잔하고 놀았어요 아 친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이창호씨 얼굴 내 친구와서 놀아주면서 이게 뭐하셨어요 이거 몸드러진 손가락 자국 쿠킹 아 뭐야 이거 야 다시 올라가야 돼? 아니지? 아 씨발 새끼 아 갑자기 뭐 혈압치료야 이 씨부랄 고혈압인데 나 아 뒤지라는거지 이 ㅅ같은게임 아 또 길 어디야 까먹었었다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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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Wizards 왜 저러시는 여기 왜 없어지지 저 광증 저거 나올때 아 제발 나 피 없어 피단다 피단다 너가 갑옷입고 나를 어떻게 쫓아올건데 난 여기다 손바닥만 내면 되는데 비용신아 괜찮아 나는 저기 찍었어 좋아 손가락 무의냐? 강인도가 오히려 더 좋은데? 강인도가 오히려 더 좋은데? 너무너무 구리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되나 이제? 맞아? 길이 때문에 이거 맞아? 밥 11시에 먹지 잠시만 여기 너무 높은데? 내려갈 수 있게 만든 거 맞아? 아 저기 있다 저기네 아 밥 먹어 아 시방